사라진 나랑 다 Web 아 이게 내가 그리던 돈고시를 할 시장이 아닌데 야 나도 한 잔 줘봐 한 잔 먹고 그냥 그냥 한 번 그냥 뒤집어 올게. 꼬량아, 뒤집어. 오빠가 날 내보낼 수 있어. 미안해. 뿌려봐. 오빠 왜 그래, 나 이거 먹겠지? 나 왜 저래. 오빠, 오빠. 그냥 장갑 끼고 잡으라고 해. 김치 사오라는데. 내가 이기고 싶나 봐. 안 돼, 너 사와야 돼. 얘 왜 이래, 얘 이상해. 아, 간지러워. 아, 아파. 간지러워. 야, 몰라서 안 되겠어. 실패하겠다. 야, 재현이 팬티. 재현이 팬티. 야, 너 안 빠진 거야, 병시다. 재현이 팬티. 재현이 팬티. 재현이 팬티. 재현이 팬티. 재현이 팬티. 너 근데 진짜 김치 안 사올 거지? 안 먹어? 안 먹어? 일단 먹어. 내가 친구로 마지막 구켜야 돼. 김치 사올 거 안 사올 거. 일단 꺼요, 오빠. 뭐지? 너 진짜 마지막 기회야. 재현이 팬티. 재현이 팬티. 사올 거 안 사올 거. 일단 꺼요. 야, 너네 확실히 해. 누가 강자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. 내가 그쪽에 붙을 거 아니야. 공기동이 내가 지금 이제.. 야, 같이 한잔 해야지. 기동아, 너가 확실히 해줘야 돼.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재현이 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. 재현이 좀 붙어줄까? 아, 불판 닦으려고 하는 거야. 하하. 이거 뭐야? 치코 불렀어. 아, 오빠 왜 그래? 왜 난 안 쏟고 입은 거야? 아, 시X야. 이게 뭐야? 왜 안 쏟지? 경기를 일으킨? 아이, 시XXXX야. 야, 이 개. 너 나도 많이 붙였잖아. 목자 죽여버린다. 렉스! 아 맛있다! 인정 못 얻어? 나이 존나 없어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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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오빠! 아 저렇게 존나... 와 나 공포나 보는 줄 알았어 진짜! 또 누구야? 말해! 머이기야 머이기! 아니야 아니야 나는 왜 머이기 무슨 거야? 아 그럼! 나는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! 그럼! 유승이 왜 못했냐? 아이 말해 뭐해 말을 해야 알지 손에 챙기는 거 촬영을 언제든지 하려고 이렇게 저도 한 잔 라인! 아 이 친구 라인 조선을! 아 시발! 야 우리 빵먹지 팀이다! 아 맛있네요 아직도 김지성으로 안 갔네 아 오빠! 죄송한데 제 패딩 좀 벗고 입고 쳐먹어 주시면 안 돼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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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anche 버려야돼 아 김치 사 LAURA 아니 dimmi Coach 이 척장 언제 끝나! 샹크스가 와야 돼 이거! 아 그래야 끝나 진짜! 해군과의 척이 계속 싸우잖아! 코비 코비 코비다! 돌리지 않아? 코비다 코비! 뭔지 모르겠지만 더 센 게 와야 된다는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좀만 선 넘으면 내가 샹크스인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. 아 나 슬슬 치기가 오르는데 진짜 안 사라? 김치 다 와줘! 김치 다 와줘! 김치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어! 아직도 여유가 있네? 야! 야! 뭐야 왜 그래? 야! 뭐야 왜 그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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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왜 오기 뿌리는 거야? 나 지금 술을 더 마실 거야. 야! 얘 점점 진화하는데 이거 어떻게 리자몽 되겠어! 내가 좀... 아아아악!!! 내가 카메라에서 고추를 깔아야 너가 진짜인 줄 알겠냐? 까봐 한 번 까봐. 까봐 한 번 까봐. 그래야 내가 갖다 오지 너가 진짜 이길 수가 없어 끝까지 나를 시험하지 너의 소중한 걸 무식했어 너 가장 소중한 게 뭐야? 너 네 이게 더 무서워 저 복싱 모두가 더 무서워 아이 시발 나 이게 더 무서워 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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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잔 더 해? 어 맛있어 야 우승이가 또 막내가 난 줄 수 있지 얼마나 창의적으로 주나 안 보겠어 에이 시발 소중한 소중한 팬이 어딨어? 소중한 팬이 소중한 팬이 오야 땀 있는 거 봐 아 미안해 이제 죽겠다 아 우승이 반쟁이다 우승이 반쟁이다 우승이 반쟁이다 우승이 반쟁이다 우승이 반쟁이다 우승이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좀 늦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둘게 자수를 할래 내가 따고 들어갈까 되게 아 저기에 야, 안녕! 야, 이력이 엮여져 있어! 여긴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 뚱뚱인 거야? 못 들어가! 거기에 잠그는 게 없어, 없어! 아, 이씨! 야, 자켓 멋있겠다! 나 자켓 있어! 야, 너 씨X야! 야, 너 그냥 다 맞지는 않을 거야! 성진아, 이? 못하는데 잘해! 야, 얘 왜 이렇게 힘이 세! 100kg야! 젝하인 한 번 맡겨줘, 젝하인! 야, 다쳐! 다쳐! 아, 저 대리석이야! 김치 사올게! 사연아! 김치는 광산관이 따로 있다! 아, 괜찮아! 나는 우승이랑 같이 나갔다 와야겠다! 안 돼, 안 돼! 너, 안 돼! 내가 갔다 오게! 나는 믿지! 내가 나갔다 오게! 아니, 얘 둘이 있으면 안 해! 오히려 얘 짐스토크 할 거야! 내가 이대로 갔다 오게! 알겠어, 이거! 이대로? 아니, 씨X야! 나 이대로 갔다 오게! 미친냐, 씨X 뭐야! 재현아! 나 이대로 갔다 오면 그냥 인정해줘! 너 형제야! 아, 오케이! 오야지! 쟤 어디 봐! 슬슬 이게 선역수단 되면서 키치기가 올라오는 이유! 왜 저러면 뭐지? 너는 뒤졌어요! 형님 이거 알죠? 이렇게 매가지고, 여자들이 이렇게 매거든요! 이렇게 해가지고! 이렇게 매면은! 이게 꽉 짜여요! 그래가지고 제가 라면을 사고 우승이랑! 잘 갔다 올게요! 나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아, 씨XX 됐다! 안XX 됐다! 안XX 됐다! 싫기도 해! 싫은 건 없어, 다시! 아니 잠깐만! 근데 그건 있어! 김치 왜 안 사과? 근데 그건 진짜야, 씨X! 그거 사와! 우리 한 번 져줘, 그냥! 싫어, 병XX! 아아악! 져달라고! 져줄때도 있어야 돼! 알았어! 알았어! 친구잖아! 너나 재기한테 좀 져줘!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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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그건 맞아! 좋은 척해! 좋은 척해! 좋은 척해! 야, 대기 진짜 갔다 온 거야, 저렇게? 김치 사오래! 자기한테 한 번 져주래! 아, 근데! 나는 그렇게 생각해! 기동이가 김치를 사는 거는 진짜 재열이의 모든 마음과 뭔가의 그 응어리가 한 번에 해소된다 생각, 진짜! 진짜! 자기 먹힌다! 그럼! 맞잖아! 오야지! 알아두는 게 너밖에 없구나! 1번 대 대장! 마르코! 제 이 마음은 누가 알아줘?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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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핸드폰 주고 가! 야! 공기농이 김치를 사온다? 아, 김치! 오늘 이제 진대하는 거! 진짜! 오, 뭐야! 보냈다! 야, 확실히 기동이가 너말을 잘 듣는다! 김치를 내가 보냈어! 아, 오야제! 됐습니다! 대기 카드, 대기 카드! 대기 카드! 기동이가 재열이한테 말할 때 코머스 이번에 뭐 하나 팔아야 되는데 혹시 부탁해도 될까? 랑현무하라 했습니다!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구매해 주신 덕분이다! 아이고! 맞습니다! 맞습니다! 아, 안돼요! 공기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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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끈이다! 뭐야? 청절이 빨아주고 있어! 끈이다! 너가, 너가 원지! 어, 해야제! 두 개 다 해 아니면 나만 해?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의 권력이 술을 마실수록 술을 마실수록 세지는 거잖아! 그럼죠! 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아니요! 아니요! 스티로이드가 아니야? 지금 몇 병국째야? 이제 두 병 먹었네 아 영비 아까 새로 또 사왔어 오심 안해 오야지 오야지 어어 조심해라 너 죽으면 어떻게 치우냐 너는 김치를 사와야 돼 이젠 그레스 사왔어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헷갈려 여기 안좋아 불리 네 괴물에 오야지 공기동도 열받을땐 좀 더하면 나도 똑같이 할거야 아주 격고한다 공기동 방법만 못한다 아니야 아니야 공기동도 열받을땐 공기동도 열받을땐 공기동도 열받을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실거에요 시청자분들은 김치가 이제 됐어요 김치를 사와가지고 이제 뽀뽀를 받겠다고 2차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뽀뽀를 왜해 뽀뽀를 왜해 뽀뽀를 왜해 뽀뽀해달라고 공기동도 열받을땐 단어로 공기동도 열받을땐 비해달라고 다 확인해요 그리고 이사 나 가도 돼? 가지 마, 어서 나. 아 제발. 이게 내가 앞까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. 멤버십으로 쓰는 거. 아니 울어, 아 씨X! 뒤로 돌아오지 마요. 형, 형, 형. 아니 이거 찍어야 돼. 그냥... 그냥 너무 미안해. 뭐가 미안하냐면... 형, 키우는 것 같은 게 안 하고... 난 근데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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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몰라도 된거든, 사실? 근데... 몰라, 나도 씨X. 나 알지. 아... 다 알아. 진짜 다 알아. 몰라도 돼. 그렇지. 그럴 수 없어. 하나뿐인 것 같아.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. BGM 어때? 발그룹을 쏟아버리지. 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아 나 UW 밴드 짱! 마음대로 휘... 우린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바보같이 잃은 돈들 하하하하 야, 깼잖아. 그래도 우린 안는가!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태어났으니까! 나도 당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자.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. 신기하게 생겼다. 응. 나한테 시집 올래? 어... 도착해, 그냥. All you need is love 으응 그 와중에 너 프로포즈가 아니시네. 이 와중에 프로포즈는 절대적으로 많아. 이제 여어 부위가 이제 삼겹살입니다.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오귀여귀여. 진짜 여기 희귀구이 한 마리에서 200g밖에 안나와 이거 뭐예요? 이거 이제 약간 그냥 가축용 가축매기용 넌 어디가 제일 좋아? 난 여기 엉무이 쌀지 나 왜 못 먹어 여기네 여기가 육향이 찐해 여기는 진짜 매니아분들만 드실 수 있어요 꼬리꼬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꼬리꼬리의 정수 꼬리꼬리한 맛밖에 안나와 꼬리꼬리한 맛밖에 안나와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좀 위층인데 딱 들리고 싶어가지고 아 잘 먹을게요 뒷면에 제 번호가 있으니까 010 고맙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 수고하십시오 플레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